안녕하세요. CM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M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바이탈톡톡님의 질문입니다. 바닥에서 해야 하나요? 침대에서 하면 안되겠죠?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. 운동하는 바닥면이 부드러운 것보다는 딱딱한 면에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아무래도 바닥면이 부드러워지면 관절의 위치나 자세나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